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보장기 아주 절묘한 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면을 보시면 초에서는 한방이면 끝납니다. 위기죠? 그렇지만 한에서도 여기에 양차가 이렇게 화력이 엄청난 화력들이 여기에 4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장군을 쳐야겠죠? 연장군으로. 한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다섯수만의 이기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수만의 이겨라. 기발한 수법을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차가 칼데가 없네요. 사실 어디로 이런데를 장군을 치면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장군 치면 사로 이거 사한테 다 잡혀서 안되겠네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장군을 이렇게 장군 치면 마로 막을 것이고 네 그 다음이 없죠? 야 이걸 어떤 수법을 써야될까요? 막상 풀려니 차가 두개가 있지만은 마하고 당장 눈에 띄는 수가 잘 안보이죠? 그럼 정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섯수만의 이기는 수법 네 아픔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포로 포로 넘어가면서 장군을 칩니다. 어이 아이 갖다 받쳐 당연히 아 이사로 먹으면 안됩니다. 차장으로 끝납니다. 사로 잡겠죠. 자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겨야 됩니다. 자 이때 또 한번 한번 더 죽입니다. 장군 어이 계속 죽여 그러면 또 먹는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이 차로 사를 잡으면서 장군 지금 초가 허술해졌죠? 자 이제 꼬리지전까지 다 왔습니다. 장군 자 이제 마루 막아도 사를 치고 장군 자 이렇게 이렇게 차포를 연속으로 죽이면서 이기는 수법 자 이 수법을 이렇게 죽인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다른 뭐 마장부터 치면 안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혀서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되구요. 자 일단 희생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로 넘어서 자 이거 먹는 수밖에 없을 때 다시 한번 희생 차포를 연속으로 희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장군 자 별 수가 없죠? 자 이제는 쉬운 길만 남았습니다. 장군 자 차로 잡아서 이렇게 장군 자 처음에 포하고 차를 연속으로 죽여서 다섯 수만에 이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거를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기상천외한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